구단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프리 시즌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 쥐트도이체 기자 그리타는 손흥민의 인기와 활약보다 한국 지하철 문화에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유럽에 살면서 독일의 지하철 시스템이 전 세계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으나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고 독일과 한국의 지하철 문화 차이 세 가지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티켓 발권기로 향했는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기능이 있어 너무 편했다. 독일에서처럼 일회용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안내소 직원이 교통카드를 구매하라고 알려줬다. 그녀가 소개해준 한국의 교통카드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독일의 교통카드는 지역별, 지하철 구역, 기간별, 대중교통의 종류, 학생, 노인, 청년형 등으로 독일 현지인들도 당황할 정도의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교통카드는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방문해야지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카드는 단 한 장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수많은 상점에서 충전된 금액으로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 신용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 후불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의 수십 가지 교통카드를 합쳐도 한국의 교통카드 한 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개찰구 역시 한국의 압수인데 한국 개찰구는 최첨간으로 간단하게 태그를 하고 넘어가면 끝이지만 독일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없다. 대신에 검표기라는 것이 있어 필수적으로 펀칭을 해야지만 따로 검사하지 않아. 무임승차 비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숙자와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 내에 있는 검표원이 티켓을 확인해 펀칭이 없을 경우 표를 구매했더라도 60유로 한화 8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그래서 해당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독일 검표원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검표원을 사칭한 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독일 지하철에는 총을 가진 경찰들이 순찰을 돌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는 검표원도 없고 범죄자도 없으며 정직한 한국인들만 있었다. 한국 승강장에는 작은 화면에 귀여운 열차 이미지로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고 열차 도착 시간도 알려준다. 물론 독일에도 해당 화면이 있고 한국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인 그 누구도 그 화면을 믿지 않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하철이 이유 없이 취소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파업이 많아 실제로 들어오는 열차를 눈으로 보고 구분해 타는 편이다. 의사소통의 부재의 연착과 취소 때문에 열차와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편이다. 이에 반해 한국 지하철은 화면에 표시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절대 없으며 스크린 도어로 승객을 보호하고 열차 충돌 역시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운영한다. 한국 지하철 내부는 우주선 같았는데 독일에 없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달려있어 소변 냄새가 가득한 독일 지하철과 달리 향기로우면서 깨끗한 지하철이었다. 독일 지하철은 타고 내릴 때 승객이 매번 손잡이 혹은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이 연착과 취소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지하철은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고 닫아둘 뿐만 아니라 이물질을 자동적으로 감지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독지 국가라고 주장하는 독일에는 없는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이 한국 지하철과 버스에는 당연하게 있었으며 그곳에는 노인과 약자만 있었다. 지하철역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안내도가 붙어있는데 언어와 상관없이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한국의 역 이름을 헷갈려하는 외국인들을 고려해 한국은 영마다 번호를 부여해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독일은 다음 역에 대한 안내를 없이 현재 위치만 알려주고 다른 언어로 방송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 내부에는 10여 개의 모니터로 현재 위치와 다음 역에 대해 알려주고 영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까지 해줬으며 조심해야 할 지하철 안전 문제 안내까지 나왔다. 심지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노선도에는 현재 위치에 불이 들어와 안내 방송을 듣지 않아도 한눈의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출구 번호가 없는 독일은 현지인이라도 직접 나가봐야 길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은 번호가 지정되어 있고 대표적인 장소가 표시되어 있어 길 찾기가 좋았다.